천재가 만든 수작업 듣보잡 스피커가 있습니다. 바로 WEGG3 스텔라라는 스피커가 되겠는데요. 일단 이 WEGG라는 브랜드가 이글스톤웍스에서 20대 약관의 나이에 불과한데 보수적인 오디오 씬에서도 상당한 신성 천재로서 인정을 받는 계기를 안드라와 로사, 폰텐, 이사베르를 통해서 가축의 데빌리엄을 이겼었던 3세입니다. 마크 레빈슨과의 인연으로 자신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브랜드가 WEGG3에는 루나1, 루나3라는 스피커가 있는데요. 다인 에소타 유닛이 7바씩이 박힐 만큼 진짜 굉장한 하이엔드 성향의 제품들을 만들었고 이 제품이 대단하지만 너무 비싸고 무겁고 고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던 게 스텔라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글스톤웍스의 로사와 폰테인의 사이 정도에 위치하는 포지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추천 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기는 1m 정도 되는 톨보이고요. 후면 덕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와트퍼피 5.1과 베리티 오디오, 피델리오 앙코르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듯 약간 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m가 살짝 안됩니다. 하지만 무게는 35kg 정도로 무거운 편에 속하고요. 소리 성향은 하이엔드 성향의 밝고 빠르고 명료한 유의 사운드를 기조로 나름대로 고급스러운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는 서브우퍼 유닛에다가 서브우퍼 유닛을 사용합니다. 액티브 방식이 아닌데도요. 이게 상당히 큰 특이점이고요. 이것을 잘 구동하거나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중대 연기와는 또 다른 깊이감이나 저역의 낮은 위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WG3 스텔라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이고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장들은 올라운더고요. 보컬, 팝, 재즈, 가요, 오디오 파일 같은 두루두루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잘 구동한다면 오디오 파일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메리트를 또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매칭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여기가 구동이 문제고요. 앞서 말씀드린 서브우퍼 유닛을 확실하게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본격 파워 앰프 중에서도 고성능 파워 매칭을 추천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고성능 파워가 아니면 쓸만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제가 녹음 영상도 여기에 하단 고정 덧글과 정보라는 링크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티 앰프들로 녹음한 겁니다. 저에게 양감이 확실히 좀 빠져요. 그러니까 맨 밑단 쪽에 있는 서브우퍼 구동은 거의 안되지만 마치 그냥 북세프류를 운영한다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구동력이 우수하지 않은 앰프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맨 하단 서브우퍼가 그렇게 존재감 있게 운영되지 않는다. 거의 동작하지 않는 거에 가까운 느낌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동력이 되게 우수한 앰프를 구현하고 계시고 볼륨도 어느 정도 주실 수 있는 분들의 경우는 단순하게 크기를 잇는 그런 사이즈를 가진 스피커라는 수준이 아니라 낮게 깔리는 깊이감을 가진 저역을 이렇게 작고 아주 비싸지 않은 스피커에서 구현을 해낸 상당히 유니크하고 매력있는 가치 있는 스피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 듭니다. 주차층은 유명하지 않게 낮은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하이엔드 사운드를 가진 기호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깊고 낮은 유니크한 품이 있는 저역을 가진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외형 쪽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은 상단 쪽이 좀 펭귄을 닮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검정색 하이그로시 계열에 마감이 되어 있고 위쪽이 좀 둥글스러움은 해가지고 특이합니다. 특이한 외형을 갖고 있고 위쪽만 끊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약간 북셀프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유닛들은 이스라엘의 모렐이라는 회사의 것을 이근스톤웍스와 WGG3 모두 해서 현재의 이근스톤웍스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 트위터가 모렐의 수프리모 트위터의 특주 버전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열어본 것은 아닙니다. 다인 유닛들과 상급기 안드라라든가 루나1, 3 이런 데서는 에소타, 다인 에소타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미드우퍼는 예전부터도 다인을 쓰지 않고 모렐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렐 미드 유닛을 핵심적으로 좀 윌리엄 이근스톤 3세가 주안점을 두고 공략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리모에서는 특주 정도 되면 에소타과 에소타 사이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미드우퍼 6.5인치의 모렐일 것 사용하는데 이것 또한 상당히 요물이라고 봅니다. 플레인지로 걸려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이지감이 있지도 않고 아주 개성적이지도 않으면서도 고유한 매력 이그스톤과 WG3만의 매력을 아주 잘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서브우퍼 맨 최하단쪽 위랑 아래랑 트위터 미드레인지는 바싹 붙어있고 이 서브우퍼 쪽은 굉장히 아래로 내려와져 있는데 그냥 이게 서브우퍼가 아니라 그냥 우퍼인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서브우퍼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엣지 보이시죠? 고무 엣지. 이게 그냥 일반 홈쇼터용 우퍼나 카우디오형 서브우퍼에 들어가는 서브우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엣지만 해도 정말 대단히 두껍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댐퍼 쪽도 굉장히 두꺼우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잘 만든 회사의 서브우퍼 유닛을 소형입니다. 한 8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가져다가 넣은 것이 스텔라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외형적인 부분도 특징이 뚜렷합니다. 일단 그릴을 사용할 수가 없는 구조로 자석식 방식도 채택을 하지 않았을 만큼 외부의 구멍 같은 것들이 없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무거운 기종이기 때문에 인클로저가 나무였다고 해도 굉장히 탄탄하고 단단한 계열이고 중간중간 특수 소재가 좀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검정색 아크릴 계열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후만 덕터 가지고 있는데 덕터 부분 쪽에서도 안쪽에 굉장히 단단한 재질의 덕터가 사용되고 있는 하이엔드 스피커의 모습이고요. 후면 단자 싱글 포스트인데 카다스의 말굽 포스트가 사용이 됩니다. 역시 좋은 단자 사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으로 아웃 트레거가 제공이 되어서 스파이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어떤 스피커든 약점이 없을 수가 없겠죠. 스텔라브에 대한 저의 약점에 대한 생각입니다. 일단 매우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요. 어려운 구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릴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결국에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 쓰기가 좀 어려울 거고요. 앰프 어려운 구동은 그래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오디오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또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기도 한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마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특한 소재로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판 갈라짐의 가능성이 큰 기종입니다. 제 것도 그 부분이 갈라진 기종인데 또 다른 분도 그렇게 갈라진 기종이 또 추가로 존재한다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많이 판매된 기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기종입니다. 국내에 과연 몇 대나 있을까? 저조차도 루나1이나 루나3 매매 글과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스텔라뿐만 아니라 WGG3가 당시로서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워낙에 또 비싸기도 했고요. 브랜드가 인지도는 없는데 신생 브랜드나 마찬가지인데 가격이 1억이 넘는 루나1 또 스텔라만 하더라도 당시로서도 거의 천만원 금액되었기 때문에 천만원 가까운 기종들을 쉽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디오 매니아 분 몇몇 분이 구입했던 제품들만이 국내에 남아있지 않은가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나1과 3 보유하신 분 언젠가 양도하신다면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비츠층은 유명기를 선호하시는 분들 쉽게 구동해서 쉽게 쓰는 분들 그런 게 더 어렵게 써야 되는 기종 같은 경우를 싫어하시는 분들 또 니어필드에서 쓰시는 분들에게는 좀 비추를 하고 싶고요. 중고시 소리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글스턴 웍스의 제품들이 다인의 다인 크래프트 25주년 이러한 기종들과 약간 가는 소리의 성향이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글스턴 웍스가 당연히 더 고급 제품들에 해당을 하거든요. 다인은 조금 더 양산에 가까운 제품들을 만들어냈던 것이고 이글스턴 웍스와 WGG3는 확실히 하이엔드를 지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인도 선호하는 편입니다만 이글스턴 웍스와 WGG3 제품들이 더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스피커일수록 저음이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저음이 없는 스피커는 중고음이 쉽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음이 잘 나오는 스피커가 중고음까지 줍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형기, 대형기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기종들이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크고요. 근데 요런 부분을 작은 일반적인 톨 보이 규격 정도에서 무게만 좀 나가는 수준으로 서브퍼인 형태를 루나나 1이나 루나 3가 굉장히 다발 구조로 크고 무거우면서 그런 고급의 하이엔드 소리를 추구했다면 작은 규모와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잘 소화하고 있는 스피커가 스텔라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스피커들과 다르게 저 서브퍼 유닛을 구동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저 부분을 할 수 있는 도전적인 의식도 불러가 일으키는 기종이기도 하고 또 앰프가 좀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 않을 때는 약간 북셀프라거나 톨보이스러운 느낌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스피커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운영을 했고 또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소리였어요 모듀오디오 주간평가 등급입니다 재미로 보는 거니까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톨보이스피커 분류 계열에서 저는 A플러스입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S주고 싶었지만 일반적인 가정환경 일반적인 앰프 매칭 정도에서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점수를 깎여서 A플러스라는 점수를 주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